열흘 일정 이렇게 차가운 시설리 자가운 시설리 자가운 시설리 절질 중요한 건 My own and only one 더는 참치 않아 더는 참치 않아 원하는 건 안고는 날 기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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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캐나다에서 계속 노래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모험택시 OST이고요 제목은 All Day라는 곡인데 굉장히 저희 작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강렬한 락킹한 사운드거든요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이 곡을 부르게 돼서 긴장돼서 지금 또 있어요 모든 인물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가사에 담아낸 곡이고요 강렬하고 거칠지만 눈물도 함께 담겨지게 되는 곡입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아.. 아 어젠이 에니 아 아프다 아.. 맞습니다 이렇게 돼죠 이게 쿠브 엔진이 응 요까지만 보통 한 곳에 걸어 한 곳에 걸거나 이 쪽에 걸거나 하나는 비워둬야 돼 제가 유튜브에서 사기 도박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범택시, 야발 신이 있다고 하셔서 또 사기 도박 전문가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최대한 실제 도박하는 장면과 비슷하도록 보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옥의 티를 하나 남겨줬긴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건 여러분을 위한 재미입니다 당첨! 고생도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으십니다 오늘 사진 접죠? 거부할 것 같아요, 이렇게 안해요 거부할 철수! 여기로 가요, 가요 그냥 여기로 가요! 이젠 하십시오! 이 외국연스 이 외국연스 가사 이 외국연스 나의 가르침 가사 아유, 맛있네 이게. 영원아 어떻게 가도 돼? 못 알아보실 거 같아요. 다 아는 사람들도. 네네네. 네. 근데 이거 다 분장으로 한 건이고요. 저는 모바일을 이렇게 안 읽었어요. 왜 그래야 누구야? 안 돼. 안 돼, 안 돼. 결정은 좋은데 딱히 안 걸리면 돼. 잘 걸려. 거의 다 다 다 놨다. 아유, 어따 대고 명령기야. 여성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. 사랑은 그리. 사랑은 말. 그리고. 사나운 주먹. 네 지금. 그 세계를 동시에 다했다. 그래도 내 림 여성 배우까지 받으니. 기분 좋소. 혹시. 내 전화고. 뭐하지 않소? 내 본명으로. 저장해 주겠소. 내 아예. 이걸로 뱃소리 해버렸소. 내 아예. 이걸로 뱃소리 해버렸소. 즐거운 물건이. 참물은 은근히. 얘기해 줄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